너 나 처음 봤을 때 어땠냐고요? 아, 내 첫인상 어땠냐고? 네, 첫인상 어땠냐고 그럼 너는 걔 첫인상 뭐라고 얘기할까? 걔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냥 재밌는냐? 재밌고 활복하냐? 아침부터 만화영화 보면서 과장하는 거야? 눈길이 입어 볼 밖에 없어? 은지, 엄마, 아빠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셨고? 다녀오세요 오, 정말 뻔했어 하나 우리 블롱으로 할까? 그러면? 오오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은지?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엄마야! 왜요? 엄마, 이제 다 했어 헉? 엄마? 엄마 왔네? 야, 식구가 되게 사랑해 보인다 맞아요 오오오, 어떻게 해 봐? 잘하네 어머, 애기가 아니, 애들이 저걸 어떻게 알지?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죠 우리 애들은 저거 다 발로 차고 다니거든요 히동이 같다, 히동이 히동이 같다, 히동이 은지나 하진아 처음인지 털 옷 입고 애는 둘째는 다 밟고 이거 온도 차이가 많이 나나 봐 죽었어? 아 그럼 안 되겠다. 엄마 이따 하준이 빼서 키포어 타러 가야겠다. 봐봐. 바로 뺐다. 혼자도 잘하긴 하는데 버거워 보이긴 하네. 이젠 이준이는 이걸 우리 불로 닦을까? 어우 저 소득 저걸 다 있는데 또 다 닦아? 은재씨도 손이 되게 빠른 것 같아 그쵸? 아기 키우다 보니까. 누가 여기다 다 뿌렸어 물을? 누가 뿌렸어? 누가 여기다 뿌렸어? 계속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 하진 이리로 줘. 유진이도 이거 주고. 안 되지. 아니야 유진이 이거 이제 그만. 이거 유진이 안 돼 이제. 이거 아빠가 골라왔어. 금방 차네요. 진짜 금방 차. 저기 시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아 박없이 그쵸? 당신? 콩물이다. 종육 씨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삼촌이 저렇게. 됐어? 14살 삼촌. 제가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하는 게 재밌을까 생각을 해서 레슬링을 이제 살살 해서 그렇게 놀았어요. 2월달 소년체를 나가기로 해서. 어? 소년체전? 레슬링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레슬링. 네 레슬링. 워드아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힘을 많이 숨기고 있는 거구나. 이준아 형아 소리 나 아주 아주. 엉덩이 봐. 엉덩이는 왜 엉덩이는 거야? 됐지. 이준아 형아. 잘하네. 한 번 더 해봐. 소질 있어. 소질 있어. 야. 여기서 배웠어? 어르신에서? 그런가 봐. 원래 근데 저거 진짜 중요하다. 준비 시작. 몸으로 놀아주는 거. 저기 교육이. 삼촌이 저렇게 놀아주니까. 삼촌이 저렇게 놀아주니까. 삼촌. 삼촌. 배터리 들어가는 거야? 자 봐. 제대로 하잖아. 우와. 아파? 파준아. 살살 놀아야 돼. 엔진 씨는 약간 걱정될 줄 없어. 근데 저렇게 해야 에너지를 좀 안 그러면 밤에 에너지가 뻗친 게니까. 왜? 왜? 저런이 삼촌 좋아하지. 맞아요.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애기 옆에 맞은 거 아니겠지? 아니 괜찮아? 미안해. 이리 와봐. 엄마한테 봐봐. 이빨 이빨 피나 놔봐. 괜찮아? 한번 봐봐. 피 안 놔요. 하 누나. 괜찮아? 괜찮노? 애들이 놀다 다시는 또 울지도 않아요. 너 하지마. 지금 하중이랑 레슬링 할 때 하중이가 혀를 씹어서 피해가 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동생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놀아준다고 놀아준 건데 우리 정혁 씨도. 쟤도 중1이야. 어떡해. 중1이네. 어른인 줄 아는데 중1이야? 중1야 애야. 누가 맞춰. 그거 할 말인데 맞춰. 그거 할 말인데. 밖에 와서 얘기해도 돼. 왜 어디 가? 할 말 있어. 누나한테. 엄마한테 하면 되지. 어? 왜 그래요? 어? 분위기 이상하다. 어? 뭐지? 너무 많이 나왔대. 뭐? 빨개. 뭐? 그. 나에게. 나에게. 영화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뭐야. 야. 야. 아 연예에서는. 아 나 동혁이 미치겠다 쟤. 뭐인데? 너는 만약에 연애했을 때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무슨 행동이냐고. 너무 귀엽지 않아? 중1? 너 여자친구 있다고 엄마가 말하려고 엄마한테. 내가 지금 많이 얘기하지. 영업보다는 거 너 말하려고. 다 말할 거 같아. 되게 애기때부터 처음 봐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랑 예전에 오빠랑 만날 때도 약간 그랬어가지고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심지어 형수가 아니라 누나야. 형수라고 알아도 누나라고 해.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거나 형한테 좀 얘기하기 막 껄끄러운 거는 저한테 다 편하게 말해주고 누나 누나 하면서 아직도 이 사람들 공감하는 세대가 또 비슷하게 하고. 그럼 영화 보고 나서 밥도 먹을 거야? 떡볶이 먹으러 간지요? 떡볶이? 아니 뭐라고 하면 무슨 말 할 건데? 귀여워. 이렇게 정적이 흘러면 안 돼. 너는 이제 클럽 먹었어. 너 뭔만 먹어야 되지? 공부할 때보다 더 힘들어, 지금. 공부 안 하잖아. 싫어 줘. 공부해도...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쥐어짜 해봐. 너 나 처음 봤을 때 어땠냐고요? 아 내 첫인상 어땠냐고? 내 첫인상 어땠냐고? 그럼 너는 걔 첫인상 뭐라 얘기할까? 걔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냥 재밌는 얘? 재밌고 활보가 아니야? 여자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은 얘긴데? 연희 저 첫자예요. 뭐라고 하는데? 봐봐. 악덕 대화 내용을 다 보여줘? 봐봐. 그냥 있어. 얘가 뭐 하냐고 했는데 너가 그냥 있다고 이렇게 하면 말 끊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으니까 각국을 안 보는 거야. 너가 한 명 더 보내야지 보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지? 봐봐. 너네 형아는 이랬어. 같이 찼다고 가지. 아 저걸 아직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어차피 가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내가 나 걷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오빠도 나한테 공감을 해줬잖아. 그치? 되게 형아는 말을 할 말을 더 있게 만들잖아. 맞지? 그치? 봐봐. 너네 형아는 이랬어. 야 이거를. 와 나 쟤 팬이야. 야 좋아. 가르친다고 또 배운다. 아 그렇군요. 걔한테 궁금한 점 있어? 뭔데? 걔는 사귀면 생리가 있잖아. 어? 생리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어? 생리. 생리? 네. 너 생리하면 잠깐만 기다리려나 하면서 편의점 갈 거 같고 생리 사가주면 되잖아. 아예 모르는데 아예? 아예 모르는데 아예? 뭐? 아니 썬밤 가더니 그녀한테 좀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자기 딸이 섬세하게 하려고.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챙겨주면 안 돼. 싫어할 수도 있잖아. 사춘기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응.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너가 해야지. 만약에 사귀어갖고 커플링을 맞춘 게나. 오늘 꼬리 맞춘 게나. 돈 없잖아. 너무 단칼이다. 용돈을 줘야겠네. 돈 아깝잖아. 커플링이 뭐 한두 푸네? 제 친구 후보구나. 우리는 지금 사귄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커플링을 다 친구 교육짜리를 사줬대요. 내가 만 원 주고 싶다. 여기 다 끼는 거. 돈 부족하면. 응. 그래.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럼 그때 말하면 되지. 누나한테. 그럼 누나가 엄마한테 다 말할 거 같아. 치사하지 않나요? 왜? 일단 잘해. 누나한테 다. 형한테 다 말할 거 같아. 가자. 진짜. 우린 걸 다 같이 공유하네. 조영 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애는 성공했어요? 네. 영화 보러 갔더라고요. 내가 종혁이 팬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종혁이 형수님이잖아요. 형수님으로서의 역할은 대한민국 1등인 거 같아. 근데 시동생이 그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레슬링 하는 거. 조금 위험해 보기로 했어. 조금. 이게 방송이어서 조금. 이게 덜 가격해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엄청 가격해요. 그래서 하준이가 가끔 코피가 날 때도 있고. 아유. 아유.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더 재밌게 놀아주고 싶어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건데. 힘 조절을 못 할 때지. 아기가 약하니까. 그래. 선을 좀 넘으면 좀 걱정스러워 보이긴 하더라. 조심하게 해줘. 저도 그래서. 특히 아빠들이 좀. 욕 많이 먹잖아요. 애 막 던져요. 우리 딸이 막 최선을 다해서. 찬찬받아야지. 야. 아참아. 아 뭐야. 겨우 소울 한 거. 그런 얘기하느라고. 와이퍼 막 이렇게 해줘. 신나서 막 애들이 깔깔 대고 한 번 해서. 어릴 때 막 이렇게 하니까. 뇌 흔들려. 나도. 절대 못하게 흔들려. 뇌 흔들린다고. 뇌 흔들린다고.